오케이, 또 함께 해보자고요. 시작! 청하! 청하! 금청하! 뭘로 가르냐? 나이, 성별 또 뭐가 있을까? 고향. 고향. 나이, 성별. 종교. 종교. 고향. 고향. 계급, 계급, 계급.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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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은 아니겠다. 계급. 계급? 계급은 아니겠다. 계급. 계급? 계급? 그런 느낌 안 들어? 어떤 느낌이야? 계급 그랬잖아, 근데. 계급? 근데 계급에 너무 잘 맞는 거야 지금. 나이, 성별, 계급, 인종 다르면 다 적이지. 근데 지금 붐이 일부러 혹은 언급결에.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너네들은 알 수 있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계급이야. 계급이야. 계급일 수도 있어. 지금은. 아름이. 왜냐하면. 지금은. 아름이. 아니야. 동영이 그렇게 못해요. 왜 그래? 선생님 왜 그러시면 여태까지 그런 적이 안. 아니, 아니야. 왜 올린 듯이 왜 그러시는 거야. 왜 그러세요? 기억으로 시작되는 것 중에서. 계급 외에. 더 잘 어울리는 건 없어. 없어, 있어. 있으니까 나 하겠죠? 없어. 가자. 가자. 계급으로 가자 그냥. 아, 계급 아니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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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 수백. 왜? 수백. 왜? 가르면 다. 아니, 그리고 뒤에는 다 맞아. 가르면 다 저기지. 자, 갑시다. 저 여우 같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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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가 달렸으니까 계급을. 계급을. 저 여우 같은 게 우리는. 저 여우. 으악. 사람 보셨을 거 아니라고. 저 여우. 그냥 나왔어. 그냥 나왔어. 그냥. 그냥 나왔어. 약간 톤만 상태에서. 앞에 보고 있어요. 그냥. 너무 꿀 빼시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그냥 나왔대. 아, XX같은 거 완전히 당했네. 아, 무너져. 아, 무너져. 아, 무너져. 피니쉬. 아, 무너져. 자, 갑니다. 연기의 신. 연신. 도움이 되는 힌트죠? 그럼요. 윗줄만입니다. 윗줄만. 우와. 안 도와네. 아, 어. 금 발라네. 금 발라. 자, 금을 발라놓으면. 자. 고쳐? 으악. 깼어? 으악. 으악. 으깨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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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서 깨버려. 발라서 깨버려. 던져버려. 바꿔. 으깨서 버려 그냥. 바꿔. 멜처드 연기. 멜처드 연기. 너무 무릎 펴서. 너무 무릎 펴서. 너무 무릎 펴서. 너무 무릎 펴서. 오. 다시 듣기. 어머나 우리. 다시 듣기 썼어요. 아까 쓰고 못 먹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엄청 심하지 않네. 지금 쳐야 하는 말이야. 맞췄거나 거의 다 맞췄다는 얘기예요. 어? 피오. 피오 뭐 왔다. 피오. 작그릇 마치. 여러분 저. 여러분 저. 여러분 저. 아니요, 나 이거. 어? 알어? 대박. 생각났어? 뭐야? 그거다. 뭐였어? 그거 뭐지? 뭐야? 진짜야? 이거. 기상 문자 오잖아요. 어? 기상착류? 문자 올 때 긴급 문자. 긴급 문자. 안전 뭐. 재난문자. 재난문자 같지 그런 거. 뮤직비디오 볼 때. 음악 들을 때. 그러면 이가 맞잖아. 저렇게 표현을 했구나. 저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 대박. 야. 아니 그러니까 그 뮤직비디오 본 게 이게 지금 떠오르는구나. 가사를 봤던지. 가사를 봤던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되게 표현을 했구나. 야, 이거 대박이다. 야, 근데 재난문자라고 하면. 이게 맞나야 돼? 가장 너무 잘 쓰셨네. 그치. 재난문자. 재난문자요? 재난문자요? 재난문자 같이. 우리 지금 가만히 쳐요.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재난문자. 재난문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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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근데 진짜 이거를 맞추게 해준 사람은. 붐 오빠. 갑자기 너무, 연기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 재난문자요? 재난문자. 재난문자요? 이거네. 자, 뭐 내드린 건 다 내드렸고요. 영어. 없어. 없습니다. 섹시가 아닌데요? 섹시한이 없는데 영어가 없으면. 어? 진짜로요? 당황했어, 당황했어. 어허우. 뭐 당황? 없다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갑자기 있다고 하면 섹시가 맞는 거지? 네. 영어 있어요? 없어요? 섹시한이 한글로 이렇게 했었구나. 영어. 자. 자. 영어. 있습니다. 오케이. 섹시한이 맞어, 섹시한이 맞어. 섹시한이 맞어. 오케이. 섹시한이 맞어, 섹시한이 맞어. 섹시한이 맞어. 오케이. 결이 비슷한 걸 지금 들은 거 같아. 외부인은, 외부인은. 외부인은. 외부인은? 외부인, 외부인. 외부인. 외부인? 맞네, 외부인은 요령껏 자단시켜. 주온 몰록? 주온 몰록? 외부인 맞다. 외부인, 외부인 맞아. 외부에 있는 요울형 끝이야, 다시 형. 아까 여러분 깜짝 놀라시지만 아까 토크 중에 송덕이 씨가 외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외부하고 될 수 있는 거 말고 우리끼리. 근데 봐봐. 이건 다 맞춘다면서 원래 얘기해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벌써. 아니 지금 외부가 나와서. 외부가 나와서 하는 얘기. 네, 네. 맥스가 날라왔네요. 맥스다, 맥스. 나가라고 써있네요. 나가.